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초등교사라는 직업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찌어찌 교대에 들어가게 되더니 3년 전 겨우 서울 임용구시에 합격하고 재작년 9월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첫 담임을 맡게 된 것은 2학년이었습니다. 다음 해를 시작하기 전에 교사들은 희망하는 학년을 적어서 내게 되는데 1지망 6학년, 2지망 4학년, 3지망 5학년으로 고학년을 희망했던 저는 의아했습니다. 2학년은 초등 6개 학년을 통틀어 초등의 꽃이라 불리는 가장 편안하게 담임을 맡을 수 있는 학년이라 보통은 경력이 많거나 은퇴를 앞두신 선생님들이 주로 맡는 학년인데 어떻게 신규인 제가 맡을 수 있었는지 물론 학예회 총괄이라는 어마어마한 업무를 떠맡긴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제가 학급 경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라는 배려이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작년 2학년은 힘든 아이들이 많아서 기피학년이라 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또 신기하게도 저희 밤만 유독 힘든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9살짜리 아이들과 지내다 보니 제 마음속에는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와서 어제 있었던 일들은 새처럼 제잘되면서 웃는 아이 선생님 사랑해요 라며 편지를 주고 가는 아이 열심히 뭔가를 끄적끄적 하더니 선생님을 그렸다며 그림을 주고 가는 아이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매우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는 아이들을 매우 싫어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제가 어느새 주님의 은혜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학기 들어 한 아이의 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원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어머니께서 기도로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일기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전쟁은 왜 하는 걸까? 내 머릿속 안에는 온통 전쟁 생각뿐이다. 도대체 전쟁은 왜 하는 걸까? 하면 자기 나라도 다치고 우리나라도 다치는데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북한이 왜 우리한테 그러냐면 확성기 방송을 우리나라가 하는데 그걸 그만두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정말 으스스스했다. 엄마에게 전쟁이 뭐예요? 했다. 엄마는 엄마도 안 겪어봐서 몰라. 내가 아빠는요? 했다. 아빠도 안 겪어봤어. 할머니도. 할아버지는 동생만큼이었을 때 겪어봤다고 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께서도 아기 때여서 생각이 안 나신다고 했다. 하지만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라고 했다. 맞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다. 그나저나 전쟁은 무엇일까? 총을 싸서 사람을 죽이는 걸까 무엇일까? 음... 결심했다. 나는 기도를 해서 나라를 지키기로 했다. 너무 어려운 건 못하고 쉬운 기도를 할 거다. 내용은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지켜주세요. 항상 감사하며 살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기도할 거다. 이게 통하겠지. 분명 통할 거다. 간절히 기도하면 꼭 이번 기회에 전쟁 말고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일기를 본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기도가 있을까? 아마도 그때 아이들을 위한 사역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뿌려졌던 것 같습니다. 2학기가 되자 2학년에 적응한 아이들은 마구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 아이는 목소리가 큰데다 혼잣말이 많아서 수업시간에 종종 저를 힘들게 하곤 했습니다. 당시 기도하는 법을 잘 몰랐던 저는 제 힘으로 해보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늘 실패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그 아이를 불러 주의를 주고 있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있어요. 건우 아내도 있고 선생님 아내도 있어요. 건우가 이 나쁜 것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싸우지 않으면 건우 마음이 나쁜 것에 물들어버려요. 그럼 이 나쁜 것들은 어디로 나올까요? 바로 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이 툭 튀어나오지 않도록 입을 조심해야 돼요. 다 알아들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아이는 알쏭달쏭한 표적으로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 아이는 그 이후 큰 소리로 떠드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공교육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던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주님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 나아가 주1학교를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주보에 끼워져 있는 주1학교 교사 신청서를 보았고 저는 주저없이 요샘마을을 체크하여 신청서를 냈고 2016년이 시작한과 동시에 요샘마을 주1학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맡았던 2학년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저는 또다시 저학년을 맡고 싶은 마음에 1지망 2학년, 2지망 3학년, 3지망 4학년을 썼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주님은 기도할 때 알려주셨던 대로 6학년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고학년을 맡게 되고 두려웠던 저는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2학년 아이들이 예뻐서 너무 사랑해주기만 하다 보니 저는 그 아이들에게도 휘둘리기 일쑤였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6학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하라. 그 말씀의 힘을 얻은 저는 성경대로 우리 반의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년 학교에는 긍정적인 언어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욕설이나 인신공격은 절대 금지 친구들끼리도 존댓말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하니 많은 도움을 붙여주셔서 새학기 시작 전에 영적 전투 태세를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와 주일학교를 오가며 성기던 도중 저는 뭔가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도 샤인스쿨에서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던 중 단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를 찾아오셔서 교사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 앞에서 그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공교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불법이라 못 전하고 있지만 이라는 대목을 말하는데 뭔가가 자꾸만 걸렸습니다. 뭘까? 뭘까? 생각만 하다가 3월 1일 목자 수련회 때 학원 성교 미니스트리 소속의 김인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과 후에 아이들과 삼겹살 파티를 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해도 되는구나. 주님은 김인선 선생님의 간증을 통해 너무 건의에 순종만 하다 굳어져 있던 제 단순한 머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저는 늘 아침을 학교에 가서 먹고 있었는데 새학기 첫날 아침을 안 먹고 온 아이가 있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그럼 내일부터 아침 안 먹고 온 사람은 선생님과 같이 먹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하고도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부터 들었지만 기도 중에 주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아침을 먹이며 전도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아침을 먹이는 건데 학부모님들도 쉽사리 컴플레인을 넣지는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토스트기를 가져다가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처음엔 두 명이 찾았습니다. 토스트를 먹으며 주일날 뭐 했어요? 부터 시작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교회를 가자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랑 놀아야 한다며 빼던 아이가 계속 기도를 쌓다보니 그럼 같이 갈 친구 있으면 갈게요 로 바뀌고 더 기도를 쌓으니 며칠 전에는 이번 주에 성훈이랑 교회 갈게요 로 대답이 바뀌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딱히 설득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이번 주에 교회 갈 거니? 라고 물어만 봤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같이 토스트를 먹는 아이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도 주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둘뿐이던 조촐한 아침이 점차 네 명, 여섯 명 이제는 아침을 먹던 장소였던 교사 회의실이 좁아서 아예 교실에서 다 같이 둘러서서 먹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을 위해 기도했던 이야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전도했던 이야기 등을 하곤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뿌려지는 씨앗이 마음밭에 제대로 심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전정긍긍하진 않습니다. 그 씨앗에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다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학부모 상담주간이었는데 그 중에 아들을 성교사로 키우기 위해 기도하고 계신 학부모님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은 서슴없이 그리스도인님을 커밍아웃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이 아니었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그분을 따로 부르시더니 아끼던 성경책을 주셨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어른이 되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초등학생 때 선생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새학기 첫날에 학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보고 제가 그리스도인님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맞느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평소에 수업시간 때 하는 말씀 들어보면 그리스도인 맞아요. 편지 봐도 알잖아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가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침을 먹는 그룹에 끼어있지도 않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딱히 대놓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고 있다는 것에 정말 너무나도 기뻤고 주님이 내게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용기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주님께 지혜와 담대함을 구하며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로 수업시간에도 차차 담대히 전하게 되었는데 도덕시간에 자긍심 얘기를 하다 저도 모르게 기승전 하나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성경 구절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저의 삶 속에 예시를 들어주었더니 많은 아이들이 공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 그동안의 내 삶 속에 아이들의 고민에 적용할 수 있는 예시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제껏 제 삶에 대해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은 소외된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 반에 일주일 동안 숙제를 해오지 않아서 계속해서 남는 아이가 있었는데 산더미처럼 불어난 양의 숙제를 앞에 두고 이 숙제 안 해도 되니까 선생님이랑 주일에 교회 갈래요? 아니면 숙제할래요? 라고 했더니 숙제할래요? 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해오지 않아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말씀 함성을 같이 시켜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아이에게 내일은 숙제할 때 잠원 1장 1절도 같이 외워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잠원 1장 1절이 어떤 구절인지도 모르고 한 말이었는데 다음날 놀랍게도 그 아이가 외워온 말씀은 10편 1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기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긴 구절을 어떻게 외워왔는지 신기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숙제를 안 해오던 아이가 그 구절을 암성하고 난 다음부터는 숙제를 꼬박꼬박 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제가 의지하고 기도드리는 것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학부모 총회 전에 녹색어머니 봉사를 하시는 분이 없을까봐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다른 반은 한두 명도 겨우 뽑았다고 하는 걸 저희 반은 서로 하시겠다며 다섯 명이나 지원해 주셨습니다. 다른만 선생님들은 놀라며 도대체 어떻게 말했길래 다섯 명이나 지원했느냐는 말에 기도했어요. 라고 당시엔 속시원히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년 5학년 선생님들 중에 우리 반에 힘든 아이들이 많이 몰렸다면서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종종 6학년 맡으니까 어때?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곤 하십니다. 전 그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아이들 완전 착해요. 다들 진짜 예뻐요. 저는 매우 만족이에요. 라고 말하면 의아하게 쳐다보십니다. 그 애들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는 눈빛으로요. 하지만 저는 주님의 선하심과 제가 기도하는 한 제가 해야 할 일은 제가 기도하는 한 주님이 우리 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저는 하나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도와 미래 완료형으로 그 아이들의 긍정적인 성품을 믿어주는 것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임했었던 한 학부모님과의 상담 중에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령 부모 자식 간에 성향이 너무나 달라 양육에 고통받는 경우가 종종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가족이라는 절대 끊을 수 없는 끈으로 묶어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영혼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성장해 나가게 하십니다. 때문에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이 바라는 모습이 되기 위한 기회 다시 말해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이 멀기에 지금도 여전히 매일같이 주님께 지혜와 담대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이만큼 변화시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하고 있는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세요. 또 그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